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권 칼럼은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으로 가는 핵심 고리 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수 적폐 세력들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된 직후부터 줄곧 박근혜 석방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적폐들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일 열어도 오히려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석방 주장을 범상치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 보수 적폐 세력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검찰과 힘을 합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울산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일본 자유한국당은 바로 울산 사건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임이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이 적폐들의 핵심 총선 전략임이 명백해진 이 상황에서 박근혜 석방 주장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최근 커지는 박근혜 석방 주장입니다. 적폐 세력은 최근 박근혜 석방 주장을 눈에 띄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월 28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이 말이 되게 번역투같이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번역투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월 27일 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분 지금 수감생활이 3년이 돼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라고 했고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초에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성조기 부대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건 오래됐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박근혜 석방을 전면화하는 건 지난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석방 요구의 목적 1. 보수 결집과 대중기반 확대 적폐들은 박근혜의 불쌍함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동정론이 박근혜 석방 요구의 주된 논리입니다. 리얼미터가 1월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라는 여론은 39.3%였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박근혜를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석방 지지 여론 39.3%는 같은 기관 리얼미터에서 2월 13일에 발표한 자영국당 지지율 31.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영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근혜 동정론이 퍼지면 적폐 세력에게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중기반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적폐 세력들은 박근혜 석방을 거세게 주장하면 보수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폐 세력들은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여러 당으로 나뉘어진 보수 세력을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단결을 이루지 못해 혼잡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적폐들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할수록 보수 세력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력이 강해집니다. 요약하면 적폐들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함으로써 대중기반을 확대하고 보수 세력을 단결시키며 보수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석방 요구의 목적 2.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핵심 고리 적폐 세력들에게 박근혜 석방은 단지 박근혜가 구속생활을 오래 해서 불쌍했는데 풀려나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적폐들은 반드시 박근혜 석방을 탄핵이 부당했다는 주장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잘못이 없는데 마녀재판으로 탄핵되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적폐인 박근혜를 탄핵하고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들이 박근혜 석방에 성공하면 구속해야 할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역탄핵 여론을 본격적으로 퍼뜨리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검찰이죠.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어느정도 설득시켰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탄핵의 근거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안철수를 비롯해 진보에 탈을 쓰고 있던 사람들 임미리,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여론이 보수 진영 내부를 벗어나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이게 됩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적폐 세력은 기세가 올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석방의 위험성을 알려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박근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 검사장 승인 등을 통해서 박근혜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석방시킬 수 있죠. 검찰이 적폐의 편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만 확보되면 박근혜 석방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폐들은 검찰을 앞세워 청와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 병보석을 명분으로 박근혜 석방을 시도할 것입니다. 적폐 세력들은 3.1절에 특별 사면을 하라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3.1절에는 대규모 보수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적폐 세력들은 여론전에서 이겨 박근혜 석방에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민주 세력은 적폐 세력들의 박근혜 석방 주장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되며 박근혜 석방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박근혜를 석방하자는 여론을 완전히 압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적폐 세력들을 저지해 합시다. 오늘 주권 칼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